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김종익입니다. 6평이 다가왔는데 여러분들의 3월 그리고 4월 학력평가가 끝난 다음에 문제를 풀어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도 하면서 라이브도 했을 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드렸냐면 퀘스트에도 올라가 있지만 성적이 많이 하락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역분들. 그래서 이제 내신도 끝났고 내신이 끝나니까 좀 더 우울해지는 거지. 이게 사람이 참 마음이 희한한 게 나는 수시 기대하지 않았어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신 잘못 보면 기분 나빠 당연히. 그럴 거 아니야. 이미 아직 게임이 끝난 건 아니거든. 게임이 끝나지 않았는데 나는 포기했다? 안 끝난 거야 아직. 게임이 끝나야 끝나고 나서 뭔가 그래 그건 내가 포기했었으니까 라고 되는 건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지금. 아직 모르는 거잖아. 그 가운데 내신 때 한 대 빵 맞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사람이 희한한 지점은 뭐냐면 자가휴식. 나 스스로. 분명히 내 사태가 되게 심각한 걸 아는데 내신 시험이 금요일 날 끝났다? 토, 일, 공부하려면 초인적인 능력이 필요하거든. 학원도 지금 내신 끝나고 어떤 휴강을 한다. 집에 가. 집에 가서 내신 끝났으니까 바로 수능 모드 돌입. 오늘 다시 아침부터 국어, 영어. 안 된다니까. 그래서 퀘스트를 들어왔어요.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 너희들을. 내신 끝나고 막 내신 시험 마지막 날 빨리 보내주세요. 교무실로 쫓아와. 청소하라고 하면 청소 대충 대충 집어넣고. 웬만하면 저도 그런 날 청소 안 시켜요. 그냥. 집에 가라고 하면 왜 왜 왜 우리 반은 왜 왜 하고 찢어보자 하고 가잖아. 뭘 찢어. 시험지도 찍고 하루를 찍고 노는 거지. 그럼 다음 아침에 일어나면 멍해. 멍한 상태에서 월요일날 학교를 가. 내신 끝났더니 육평이네. 집중이 안 되죠. 그래서 주섬주섬 다시 이제 머릿속으로 무엇부터 하냐면 공부는 해야 되겠거든. 공부는 해야 되겠는데 공부하는 척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플랜을 짜는 거야. 뭔가 이건 공부는 아닌데. 뭔가 계획은 짜면 짤수록 뭐가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하는 거야. 오늘이 5월 3일. 그래. 아침엔 이거. 점심엔 이거. 저녁엔 이거. 디디. 1교시 시작했어. 1교시 수업 듣고. 2교시. 3교시. 4교시. 우와. 우와. 5교시. 이렇게 하고 다시 저녁때 다시 짜요 계획. 월요일은 계획을 짰어. 화요일부터 시행하려고 했더니 워밍업이 필요한 것 같아. 문제집도 잘 구매해야 될 것 같고. 옛날에 풀었던 문제집을 꺼내. 안 와 이게 마음에. 그래서 문제집 샀으면 빨리빨리 끝내야 돼요. 자, 첫 번째 포인트. 계획을 빨리 짭니다. 최대한 단순하게. 막 플랜을 했는데 뭐 뭐 뭐 뭐. 하루가 그렇게 길잖아요. 여러분 학교 생활 하시다 보면 물론 N수생이시라면 하루가 길어. 시간 되게 많아. 거기 또 잘못된 포인트 세울 수 있으니까 임팩트 있게 간결하게 가야 돼요. 공부는. 난 아침에 뭐 하겠다. 최소한 지금 6평 전이면 3주, 4주만이라도 아침엔 국어하세요. 1교시 국어 봐야 될 거 아니야. 1교시. 이제 끊을 건 끊어. 포기하지 말고 끊을 걸 끊어. 쉬는 시간 10분. 1교시, 2교시, 3교시 점심시간 중에 국어 지문 3개라도 봐라. 3개. 10분에 볼 수 있잖아. 아 그럼 쉬는 시간에 공부하라고요? 왕따. 세상에 너를 왕따 시키는 존재가 있다면 공부한다고. 그걸 네가 끊어. 지금은 에이 종이 공부하는데 쉬는 시간에 그게 무섭겠지만 나중에는 그게 아니라 세상에 널 손가락질 할 수 있다니까. 그게 가족이 되리란, 안 되리란 바 없어요. 일단 끊을 거 끊어. 해. 단순하게. 아침에 국어. 두, 세 개라도 보자. 그게 시작이에요. 5교시 끝나고 하지 말고 영어 제시문 몇 개라도 보자. 이동 시간에 그래 뭐 진생술 할지 단어를 할지 몇 개라도 풀어보자. 사탐을 그래서 저녁에 집에 가서 하라는 거야 지금. 6평 전이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하루에 모든 시간표에 국어, 영어, 수학, 사탐 어떻게 다 밀어넣어. 그러니까 계획표가 복잡해지는 거지. 오늘은 국어, 수학. 내일은 영어, 국어. 그러다가 사탐. 하다가 내신. 황. 그리고 6평이잖아요. 일단 첫 번째. 아침에 공부할 거 명확히 정해놓고 계획을 단순하게 움직여. 두 번째. 사탐은 내신 때 대비한 거 가지고 갈 텐데 최소한 사탐은 두 과목 중에 한 과목. 너무 어렵게 가지마. 두 과목 중에 한 과목 수능특강 문제라도 풀어본다. 이거 안 풀고 6평 보내들 엄청 많거든. 6평은 아예 제시를 해주잖아. 연계교제 수특밖에 없잖아 지금. 연계율 50%라던데 봐야 되나요? 이 질문 되게 많이 하던데 그럼 뭘 볼 거야 도대체. 강의 때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연계율을 70%, 80%, 90% 한다는 여러분들 시각에서는 어? 이거 연계 됐다. 대박. 이럴 사람 거의 없어요. 그건 시험 끝나고 나서 이렇게 됐나? 이 정도지. 그런데 연계교제는 왜 그럼 풀어보라는 거야? 두 과목 중에 하나라도 자신감 싸움이라니까. 계획을 짰으면 움직여야 되는데 사탐 뭐 할까? 6평 대비 모의고사 봐야 되겠지. 평가원 대비 모의고사. 응? 선생님 거 뭐라는 거야? 그래 봐. 뭐라도 해. 뭐라도 하면서 수특이라도 이때 보지 않으면 밀려. 6평 끝나면 수안 나온다. 그럼 수특도 안 푸는데 수안은 또 언제? 그래서 사람이 이제 기대를 하는 거라고 그때는. 안 되니까 강의에 맨날 들어와서 저 연계교제 안 봐도 되겠죠? 라는 질문이 그래서 나와요. 6평 이후에. 그래서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계획 단순히 짜고 두 번째 연계교제를 하나라도 봐라. 두 과목 중에 끝까지. 세 번째 자신이 명확하게 봐야 될 포인트를 갖고 들어가세요. 예를 들면 다 잘 봐야지 쉽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생윤을 본다면 내가 이번 시험에서는 환경윤리 3단원에 그리고 3단원, 4단원은 명확히 맞추겠다. 3단원에 나오는 거, 정의 파트, 분배 정의, 롤스 노직, 분명히 내가 한 문제 맞추겠다. 국가 시민 윤리 파트, 거기 한 문제 꼭 맞추겠다. 시민 불복종 꼭 맞추겠다. 환경윤리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형벌 파트, 한 문제, 3, 4단원은 내가 꼭 맞추겠다. 이게 너무 더 어려우면 3, 4단원 중에서라도 내가 형벌 문제, 환경윤리는 꼭 맞추겠다. 뭔가 싸울 사람 하나 세워놓고 가라고. 너는 내가 꼭 두들겨 펴줄게. 꼭 나머지는 내가 못 봤다 한들 연기 규제 문제는 풀었는데 아직 뭔가 아리아리에 그래도 이거는 내가 가겠다. 이렇게 싸울 대상을 갖고 가죠. 윤리와 사상, 이왕 이의하고 동양 사상 파트는 내가 꼭 맞추겠다. 아니 더 좁게 동양 사상 파트에서 성리학, 양명학, 이왕 이의는 절대 안 틀린다. 이렇게 싸우면서 가라고요. 주로 앞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뒷부분은 9평 때 우리가 싸울 적으로 세워놓고 앞부분 파트에 포인트를 두고 여기는 내가 명확히 해결하겠다. 이렇게 나눠가야 되지. 내신 당장 끝났고 마음은 되게 막 조급한데 6평 때 모든 걸 갈아넣겠다. 계속 계획표만 이만큼 짜놓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6평 전날 카라가 있잖아요. 일요일 저녁에 카라가 여기 그렇게 된다고. 단계별로 가야 돼요. 그게 6평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수능처럼 준비하세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평가원 대비 때 캐스트 이야기 해드리는 건데 9평 때도 해드리겠지만 6평을 보면 최소한 6평 볼 때까지는 오후 6시까지는 깨어있고 수능 시험 시간. 그 다음 6평 전날에도 수능처럼 행동을 하시라고. 그렇지 않는 수험생이 너무 많아. 내일 6평 보는데 그거 그냥 보는 거지. 라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게 수능이다. 누가 보든지 간에 수능처럼 마인드를 갖고 집에서도 좀 자꾸나게 6평 전날을. 아침 먹을 것도 수능 시험 날처럼 한번 골라보고 조용한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수능 시험 들어가듯이 한번 가보라고요. 털레털레 맨날 학교 가듯이 그렇게 가지 말고 진중한 마음으로. 그게 진짜 마음가짐입니다. 아예 그러니까 선언을 해. 엄마 아빠한테 6평 한 며칠 전부터 나 며칠날 6평인데 달력에 크게 별 펴놓고 핸드폰에 잘 스마트폰에 기록해 놓으시고 그 전날은 수능 보는 날처럼 해주세요. 그거 두 번 연습해보라고 6, 9평 보는 거지. 너 그냥 한번 기분 좋아 봐라는 게 아니라니까. 평가원이 왜 6, 9평을 보겠어. 해보라는 거야. 연습 문항이 아니라 연습 생활 해보라고. 그렇게 할 때 6평이 승리로 다가올 거고 그 다음 이야기는 제가 6월 7일 라이브 할 때 해드릴 테니까 거기 오셔서 꼭 확인하시고 이야기를 드세요. 6평이 어떻게 수능에 연결이 되는지.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 사실 때 여러분들이 성공의 포인트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급하고 다급하고 얼마나 지금 마음 졸이고 있을지 매번 생각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 간결한 이야기. 네 가지 포인트 들고 왔으니까 꼭 그 3 가운데 6평 승리하고 라이브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스터디 김종익이었습니다.